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삼첨포 갑오징어 낚시 일을 나왔습니다 용광아 낚시 일을 왔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주세요? 왔어 왔어 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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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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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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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헐렁 나랑이 툭 치더라고 야 멋있다 이 밑쪽 뭐 하자 주정님은 쩔다고 그래 대박 와 보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보증어 어렵네요. 개체가 없는 건지 조건이 안 맞는 건지 한마리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도 오늘 얼굴은 맞다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낚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